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상 18장 37절과 38절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18장 전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먼저 제가 봉두에서 읽기는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여하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요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이 물을 핥은 지라 아멘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열한기상 18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엘리아라는 선지자가 바하를 섬기는 사람들 450명과 갈매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재단을 두 개를 놓고 어느 쪽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느냐 바하를 섬기는 쪽에 불을 붙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느냐를 보면서 어느 신이 참된 신인가를 가리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열한기상 18장의 모습입니다 바하를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규례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소리를 지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해야기도 하면서 제발 바하의 신에게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온갖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렇죠? 그러나 엘리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동안 엘리아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바할 섬기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이시는 그러한 일을 보게 하신 곳 그것이 갈매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불로 임하셨던 우리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불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불로 나타나시는 모습이에요 예배 때 은혜로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황폐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메마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실 때 불로 나타내실 때 거기는 참 승리가 있고 거기는 참 기쁨과 위로가 있고 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로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하나님의 불로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인사가 인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첫째로 우리는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나라였어요 그 나라는 모든 믿는 사람들 특히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숨기 시작하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엘리아는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왕을 만나는 일이 먼저였어요 만나서 도전장을 내는 것이 엘리아의 할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기 시작하고 자신의 할 일을 안 하던 그 시대에 엘리아는 드디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은 50인에게 구례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죽게 들리지 않았나이까 이 말은 누가 얘기한 거냐면 오바대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아방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엘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엘리아가 오바대라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요 내가 아방을 만나고 싶어한다 그랬더니 이 오바대라는 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숨겼는데 당신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지금 다 숨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당신은 아방을 만나려고 합니까? 말리면서 오바대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아는 엘리아 맞죠? 제가 약간 이름을 얘기할 때 혹시 틀리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요 롱 이름을 얘기하더라도 엘리아인 줄 아세요 아시겠죠? 이 엘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열망계상 18장 3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처럼 엘리아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엘리아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누가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럴 때 하나님 불로 임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제 많은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교례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뭔가 불을 내리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엘리아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바디아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오바디아라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구의하게 보면 오바디아서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이 오바디아라는 사람은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주 짧게 소개하지만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광기상 13장 8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흡이 국내 대신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국내 대신이 뭐냐 지금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궁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오바디아는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이 사람을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잘못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하왕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하왕과 이세배를 섬기는 그런 비서실장의 역할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보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죄악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땅이 썩지 않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들어가서 오염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엉금키 속에서 한 그루 피어나는 한 백합화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디아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 우상이 가득했던 애굽의 총리였어요 다니엘도 우상이 가득했던 그 나라의 총리였어요 여러 왕까지 거치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느에미아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르 왕의 최고의 실권자이기도 했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의 왕우이기도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그리고 그 사람의 왕우이기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심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자를 여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또 12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라 뒷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여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죄악된 왕궁에서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왜요?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뭐냐?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구례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는 일을 했어요 선지자를 숨겨주고 선지자를 살리는 일을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여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 사람을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쩔 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바다가 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총리였지만 그 전에 요셉은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있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건 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핍박이 올 수 있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오바다도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엘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걸고 아방을 찾아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합일을 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요셉도 다니엘도 결국에는 승리하죠 승리합니다 왜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제약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도 감당하고 있어야 해요 오바대도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이 사람이 떨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오바대가 이런 고백하죠 열한기상 18장 8절부터 보면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아가 여기 있다 하라 하라고 오바대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바대야 나 여기 있다고 니네 왕한테 가서 얘기해 그랬더니 오바대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로데 내가 무슨 죄를 범할게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왜 당신이 날 죽이려 합니까? 아니 왕에게 가서 엘리아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오바대를 죽이는 일이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왕이 엘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알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는데도 얘기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공고가 이미 옛날부터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바대가 엘리아가 저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너 아는데도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될까 봐 당신 죽이려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다음 장으로 가면 11절에 가면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아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예를 드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당신이 여기 있다라고 가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딴 데로 옮겨버리면 저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12절이 내가 당신을 떠나고 왜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구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오바대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를 피할 곳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죽는데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엘리아를 이 자리에 내버려두지 않고 엘리아는 분명히 성령 때문에 어디서 사라질 건데 정말 헛소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죽을 건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을 건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오바대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연약한 사람 맞아요 그러나 오바대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불로 역사심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라는 이 질문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아도 주의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엘리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바로 열광기상 19장 4절의 모습이 나오죠 스스로 광려로 들어가 하루길을 행하고 한 로덴나마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가로대 여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 없어서 나는 내 열제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할 때 하나님 불로 역사심을 체험하지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나약한 사람 가장 불평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는 우리는 힘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불길을 체험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는 우리는 엘리아보다 더 나약하고 더 포기하고 더 좌절하고 만사가 귀찮은 사람처럼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나쁜 일을 해도 낙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할 때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할 때는 다 힘을 얻어요 주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절망의 나락에 빠져요 더 빠지고 더 빠져요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야 네가 지금 하는 일 그거 스트레스야 괜히 왜 너 사서 고생하려고 그래 남들은 안 하잖아 왜 너만 그래 하지마 하지마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그래요 왜요?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거니까 사탄은 우리가 뭘든 뭐든지 하려고 하면 하지마 하지마 스트레스야 피곤해 그래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엘리아처럼 하나님 저 불쌍해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나약해요 이런 꼴을 보이기를 원하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불쌍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국룰하심 속에서 이미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어떻게 깨달아 아느냐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주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사탄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쌍해 여김을 받으려고 세상에서 산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를 정성극 키웁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근데 그 자식이 커서 하는 말이 아 나는 상처가 많고 불행하고 고독하고 나는 외롭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그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모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키웠는데 너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고독하다고 불쌍하다고 상처 많다고 야 네가 뭐 못 입고 뭐가 불쌍하냐 너 같은 자식을 둔 부모가 불쌍하다 이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불쌍해 여기면 안 돼요 안 그럼 우리는 고치기 어려운 중증에 빠져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족하다고 여겨야 되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영혼의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나에게는 금과 흠은 없을지라도 나에게 예수 그리우스에 있으니 우리는 힘 있게 힘 있게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서 일해야 돼요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건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를 피곤하지 않게 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나는 왜 피곤한 것처럼 보이세요? 그 이유는 나의 불신 때문에 그래요 내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거고 나의 과욕 때문에 피곤한 거고 나의 탐욕 때문에 피곤한 거고 나의 교만함 때문에 피곤한 거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그 일이 나의 생명이기도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임재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제가 휴가를 갔다 오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잘 쉬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휴가는 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가족과 시간 저는 그게 되게 피곤해요 쉬는 거 아니에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진짜 쉬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목해가 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일을 할 때 거기에 주스가 나와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영감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체험되어져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져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멍해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멍해를 메야 돼요 우리 할 일을 해야 돼요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거기에 평감과 은혜와 영감과 능력이 임하는 것을 그게 불이잖아요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와요?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감들은 언제 와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주님이 체험되어질 때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참 심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면 언젠가는 설교 재료가 고갈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 솔직히 예전에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 그거 제가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체험되어지는 게 뭐냐면 설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설교 재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얕지가 않아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다 알았던 말씀 마저도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풍성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설교뿐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거기에는 끝없는 생수를 발견해요 마르지 않는 우물을 물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참 쉼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는 나중에 참 쉼을 향해 갑니다 저 천국 가면 편히 쉬는 날이 온다고 그래요 근데 가면 진짜로 쉴까요? 아니에요 참 쉼은 천국에서도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게 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갈멜산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아는 엘리아는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런지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수도에 있었던 궁궐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어디로 오라고 그러냐면 갈멜산으로 오도록 엘리아가 초총을 합니다 왜 갈멜산으로 오라고 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궁궐에서 갈멜산은 가까운 산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궁궐에서 제일 가까운 산은 그리심과 이 에발산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산이 그 앞에 있었어요 약 12km 떨어진대요 근데 그리로 오라고 안 그랬어요 그리고 좀 더 북쪽으로 가면 길부하산이라는 산도 있었어요 근데 그리로 오라고 안 했어요 어떤 면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3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해안에 있는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먼 곳이었을까요? 도망하기 쉬워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갈멜산으로 하필이면 택했을까요? 에일리아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에일리아가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고 생각 안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지만 3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갈멜산에 뭐가 있기에 왜 우리는 갈멜산으로 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도대체 갈멜산에 뭐가 있기에 30절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엘리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며 제가 무너진 여우와의 단을 수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무너진 여우와의 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오기를 원하세요 복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재단이 원래 없어요 하지만 한 곳에 하나님의 재단이 있었던 거예요 무너졌지만 거기에 갈멜산이 있었어요 그게 갈멜산이었던 거예요 갈멜산 제가 이 갈멜이라는 지명을 찾아보니까 참 놀라운 이름이더라고요 갈멜은 캐럼이라는 그 뜻과 엘이 합친 단어예요 캐럼은 포도원이라는 단어예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갈멜산은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곳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무너진 여우와의 단이 있어요 그 무너진 여우와의 단은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열지파로 나누어서 북쪽에 살 때 그래도 하나님 원하신 건 뭐냐면 이들이 나를 섬기길 원했는데 이들은 유다와 갈라지자마자 뭘 했냐면 금황소를 만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참고 기다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4대 왕조 오무리 때 와서는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는 그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하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몰라요 그 여우와의 단은 무너진 여우와의 단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그 무너진 여우와의 단은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린 재단은 없으세요? 옛날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겼는데 그런데 어느 시점을 보니까 무너져 내려있는 나의 마음을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방치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매산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데는 쌓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건 잘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어떤 건 아직도 못하는 부분 그 무너진 부분이 뭔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우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세우는 방법이? 그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450명의 적들을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앞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를 두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엘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450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엘리아는 뭐 해야 돼요? 무너진 재단을 쌓아야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기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그렇게 만드세요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상황을 그렇게 만드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드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내 앞에 두세요 왜요? 무너진 재단을 쌓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 남편이 사업에 더 신경 쓸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무너진 재단을 쌓기 위한 방법일 수 있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세요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세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50명의 원수를 앞에 두시는 거예요 무너진 재단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재단을 쌓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게 뭐냐 그거는 열한기상 1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며 저가 무너진 영화의 단을 쌓아라 이 무너진 재단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다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함께 와라 모이자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럴 때 무너진 재단이 다시 쌓아져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남편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남편이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보라고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쫄딱 망하겠다고 여러분 이러면 하나가 못 돼요 이러면 무너진 재단을 못 쌓아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 주고 서포트해 주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럴 때 무너진 재단을 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우리끼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가 될 때 무너진 재단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재단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열두 도를 취하니 우리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열두 도를 취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어느 나라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 열 지파의 선지자예요 보통 열 지파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 도를 놔야죠 열두 지파, 열두 도를 나면 그것도 아하방에서 했다는 거죠 이건 반역이에요 이건 내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열두 도를 엘리야의 소원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내 나라의 회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재난을 다시 쌓으려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재단이 쌓아져요 저희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하라는 게 저희가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챙기자는 게 선교적 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쌓을 수 있어요 우리의 적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감싸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된 소원일 때 그 자리가 갈매산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로 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거 외에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33절이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런데 이게 한 번만 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고 또다시 그리하라 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여 하니 세 번 그리하니 그러니까 물을 몇 통을 붓은 거예요? 열두 통을 붓은 거예요 물을 열두 통을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그 위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도대체 뭔 짓을 한 겁니까? 왜 엘리야는 이 일을 했을까요? 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짓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단을 쌓아놓군요 땅 밑에 구를 파가지고 한 사람이 땅 밑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어서 봐라 우리의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하면서 밑에 숨어 있는 사람이 밑에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돼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여우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편법을 쓴 게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여우와의 단을 다시 쌓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속임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바른 길을 택해야 돼요 항상 정로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대로 믿음으로 해나가야 돼요 편법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우와의 단이 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갈매산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갈매산으로 가서 여우와의 단을 무너진 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소원으로 바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불로 임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재물이 있어야 불이 임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이 있어야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그것이 불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단을 회복했잖아요 단을 회복했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놔야만 해요 재단을 쌓았더니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열광기상 18장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라고 얘기합니다 송아지를 놨어요 그 위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 재물을 받쳐야만 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기가 쉬워요 당연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봉사일 수도 있고요 헌신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영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불을 임하셔서 그 사람을 뒤바꿔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드려야 될 재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재물을 드려야 할까요? 엘리아는 바르게 드림의 모습이 있었어요 바르게 드림이 어떤 드림이 있냐면 첫째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드렸어요 아까도 우리가 봤죠 33절부터 34절에 물을 들이다가 갖다 붓습니다 그게 33절과 34절의 모습이에요 열두 통을 들이다가 갖다 보여요 도랑이 넘치도록 갖다 보여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넘쳐 흘러도 그 위로 불을 내리셔서 불 붙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아는 확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께 드릴 때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야구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드릴 때 역사하심이 있어요 또 엘리아는 장애물이 있어도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 앞에 450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적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막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재물을 하나님에 드려요 또 이 돌 위에다가 드렸다는 이것은 돌이 상징하는 것도 장애물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돌이 막혀있으면 장애물이잖아요 밥을 먹는데 돌이 씹히면 그것도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불러오고 임의하시는 거예요 파나마에 가면 그 파나마 교회인데요 그분들 교회인데 이름이 수연교회예요 한국 이름이에요 수연교회 왜 이 교회가 수연교라고 됐냐면 한국에 김수연 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위암 말 계셨어요 병원에서 제가 3개월을 못 산다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판정을 듣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뉴스에서 파나마에는 한국 돈으로 300만 원만 있으면 교회의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다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어? 그랬더니 240만 원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마 그럼 나는 그 돈에다 좀 더 돈을 보태가지고 300만 원을 만들어서 더 이상 병원 치료 안 받고 그 치료비를 가지고 나는 파나마에 교회 세우려고 보낼래 내가 이래저래 내가 하나님 날아갈 텐데 하나님 날아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치료비 대신에 하나님 성전 짓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 그래서 병원에 퇴원하고 그 돈 300만 원으로 파나마의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욕심 없어요 그 교회를 다 지을 때까지만 하나님 저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갖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사진 들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분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300만 원을 보내고 이분의 사정을 거기서 안 거예요 파나마 교인들이 파나마 교인들이 교회를 지면서 온 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 그분 살려주세요 그 수연이라는 분 살려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온 성도들이 다 기도 제목으로 했는데 3개월 만에 죽을 거라고 했는데 교회를 다 찍고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까지 받았어요 그 교회 사진까지 받았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는 3년을 더 살았는데요 3년 동안 300만 원씩 교회를 두 개를 더 파나마에 세우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교회를 세 채를 짓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앞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주님께 뭘 드리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하는 변명들도 많아요 장애물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그리고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드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 드려야 돼요 송아지를 바쳤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재물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송아지예요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재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할 최선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불을 내리실래요 뭐가 있어야 잘 붙어요?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거 없어도 하나님 불을 붙여주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의 것을 다 하는 것 그런 드림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은 불로 내리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선의 것을 다 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의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해서 이 의사가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보험도 없어요 그래서 치료해 줬어요 치료를 해 줬는데 얼마 있다가 편지가 왔어요 자신이 중동의 왕자인데 병원비로 얼마를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청구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편지했어요 당신의 수준만큼 보내십시오 했더니 8만부를 보냈어요 병원비로 그냥 고쳐준 거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8만부를 보냈어요 이분이 이걸 받으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서 목사님 제가 얼마를 드릴까요?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럴게요? 당신의 수준만큼 하십시오 당신의 수준만큼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불로 임하세요 제가 1부 때는 그 구절을 안 썼기 때문에 없는데요 우리가 첫 화면으로 가면 첫 본문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8절인데 첫 본문 말씀으로 갈까요?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번제물을 태웁니다 번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우리가 드린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내놓으세요 그 다음에 돌을 태워요 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물을 태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 없애세요 흙을 태운다는 것은 이 흙은 저주를 얘기해요 이 흙이라는 것은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것은 저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드릴 때 우리 앞에 있는 저주마저도 하나님 태우세요 태우세요 그리고 도량의 물을 핥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때 바로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재단을 다시 쌓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와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임한 역사를 통해 나에게 임한 불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아가 저에게 대해 발해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아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가 다 거기서 죽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뭐냐 하면 우리에 있는 적들 사탄마귀 모든 그 권세를 이제는 다 죽여버리시는 다 없애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서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에 누리는 축복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사탄마귀의 어떤 괴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셨을 때 주시는 복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리는 지라 지금 이스라엘은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동안 기근이었어요 그런 땅에 이제는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불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불로 내려지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고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기를 소원하시고 쌓고 그리고 제대로 드리는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그 위에 불을 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황모합니다 메마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불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쌓기 위해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무너진 재단을 쌓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옵니다 편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된 주님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 우리에게 할 바를 합니다 최고로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그렇게 드림으로 말며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 우리 있는 장애물을 없애시고 저주를 없애시고 믿음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드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며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사탕마이가 무너져 내리며 참 승리를 체험하며 하늘에 은혜의 강비가 내려 그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부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